여기 어디에 뒤에서 쏴요 한 명 어딨어요? 한 명 기절? 일단 얘들 먼저 닦고 넘어가죠 올라오고있음 오케이 나이스가 털려 저기 200에 200에도 저기있음 3 마우스틴 3 마우스틴 그럼 여기가 오케이 3 마우스틴 3 마우스틴 3 마우스틴 허리케인은 개많고 공장으로? 음 공장 쪽으로 가네 요즘엔 초크 안 끼는게 더 좋은 것 같더라고 그냥 샷건을 안쓰는게 가장 좋습니다 어 발견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여기 옐로핑 옐로핑 오케이 일단은 한 명만 발견 아마 저기 다 털면 건너겠지 고때 뚝배기 날려봅니다 어 두 명 발견 두 명 아파트에 두 명 다 있음 한 명 옥상 한 명 삼층 둘 다 삼층 한 명 아직 3층 한 명 옥상 뭐야 안 내려와 얘들 나 안 보이잖아 얘들아 왜 나 보이는 척하니 얘들 한 명 2층 그리고 한 명 옥상 옥상에 있는 애 아직 옥상에서 갓 보고 있음 그냥 막 견제하고 있음 2층에 있는 애가 막 건물 털고 있고 한 명 나왔다 2층에서 한 명 뛰어내렸음 다시 1층 들어간 아이 뭐하는 거야 야 뭐하냐 아 야야 언제 나오냐 왼쪽으로 돈다 어 어딘지 요집감 오케이 둘 다 예 둘 다요 오케이 체크 체크 쏨 왼쪽 달리나네 먼저 오케이 왼쪽 기절 왼쪽 기절 왼쪽 기절 한 명은 다시 되돌아감 되돌아가네 잡으러감 확 힐 꾸지 안해도 오케이 다른 파트 아파트 아파트 210 아 오바잖아 나 조심 조심 어 내 밑에 붙었다 오케이 체크 아나 진짜 철초망 얘 이쪽 다 뒤짐 아파트 파티나면 아 저기 있다 아 저기 있다 어디 아파트 말고 제가 쏘는데 이미 쏘는데 어디있고 가운데 입구 3층 가운데 입구 아 오케이 일단 저는 텐목으로 좀 내려갔덤 돌아서 다시 가봄 아파트 쪽에 왼쪽으로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한 명이 돌고 있지 않을까 님 뒤에 붙음 저 아이엄 왼쪽으로 돌게요 여건물 클리어 아파트 굳이 진입을 열 필요는 없단 말이야 수리타 수리타 제가 던진거에요 오케이 아 위에 사람이 있다 어디? 제 방에서 330 내리인거 같은데 아파트 쏘는거에요? 있어요 두 대 맞췄음 진입하기엔 리스크 너무 커서 그냥 빼는게 나을거 같은데 굳이? 우리 어차피 가야됨 음 그렇네 점 뺨 가죠 빼죠 차소리 차소리 엔 인거같은데요 북쪽인거 같은데 어 어 북쪽인 저기 어 간다 N N15 저기 멀리듯이 응? 적 발견 110 가깝다 차 지나가는거 쐈음 얘들 잡았음 쏴던 애들 110 오른쪽으로 가는 중 내렸음 내렸음 두명인 두명? 한대 두대 세대 110 110 110에 있음 요직 요직 도란팽질 요직 요직 앞에 나와있어요 앞에 나와있어요 음 아직 아직 나와있어 아직 나와있어 차탄다 한명 기절 한명 기절 살리는거같은디 나이스어얼 왜 살리러가지 레드존 조심해 레드존 잠시 나갔다요 조심해 조심해 아니 잠시 나갔다 조심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럴 리 없어 조심해라구 빨리해 다 먹지마 아니 조심해 아니 조심해 아니 씨 둘이 붙어있으면 안되잖아 레드존에 일단 가죠 여기 부셔지나 이거? 안 부셔지네 바로 자기장 들어감 이거는 여기 먹을까? 안먹으면은 어디 평지라 어디 없겠는데 아니면 이쪽은 넘어가도 괜찮고 음 그것도 나쁘지않고 저기 위치가 살짝 아아 아예 살짝 애매하게 남 한번 양각 잡히면 저기에는 엄폐물이 다른게 없단 말이야 한쪽 능선에는 숨을 수 있는데 반 양각이 잡히면 답이 없는 자리라서 그 밑에 뭐 숨을 수 있는 나무가 근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차를 낳은데 더 모임 뭐야 이거 모임? 비 아니 쟤 지금 쏜 애 말고 근무항전이 먼저 박히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애가 두 방 더 쌌잖아 파티가 소금기 끼고 있는건가? 저거 차 아니엠? 저거 뭐 터져있는데? 너 산이에 오토바이 아니야? 아아 그런거같은 그냥 가쇼 사람있다 산이에 있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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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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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를 맞춰보 오 앳담 이건 앳담이다 잡으러 가실 아니 원래 먹으러 가던데 가져와 뭐임? 어 여기 벽이 어딨음 아니 아니 저기 너무 아파요 아니 저기 벽이 어딨음 아파요 그렇게 어미네 여기 차 세워져 있다 우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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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체크 집 옆에 집안에 있을거 같은데 저거 사람인가요? 있다 오른쪽 장문 삼뚝 야 산이에서도 쏘는데 200? 여기 양각 느낌인데 200에서 이어 보임 200에서 이어 보임 그리고 집에 있는 애는 M이사야 엣다비야 엣다비야 저기 타이어 파퀴 터짐 어 저 산 어 능선 뒤에 다른 파티 있다 아 여기도 있어 여기도 저기 있어 양각이여 X됐어 여기 한 파티 오고 있음 님 여기 한 파티 올라오고 있음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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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쏴요 한놈 어딨음 한명 기절 일단 얘들 먼저 닦고 넘어가죠 올라오고 있음 오케이 나이스 떨려 저기 200에 200에도 저기 있음 200에도 맛있는 템을 먹자 먹자 어 카우팔 카우팔 앙 앙 앙 앙 340 340 쏴조연 340 언적에 대가리 빼꼼 아 오케이 거기 한 번 더 나와라 그럼 쏴드림 내가 몸 봐드림 오케이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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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왜 안내 여기 대가리 냈다 숨었다 에잇 어 쟤네 와야되는데 여기가 안좋은게 저 멀리서 보여 200방향에서 여기가 쟤네 렘선 아직 뚝배기 내는데 나 배율좀 얻자 얘 위시철 좀 먹고올게요 4대율 4대율 제이쓰 아냐아냐아냐 위시철 먹고 님 저 택투비기 내우면 쏴주세요 왼쪽으로 돈다 오케이 체크 저다래 전 못사드려요 응 오케이 안보임 그냥 염박 될까 형 저 짚라인 타려고 하는거 같은데 능선먹고 저 짚라인 타려고 하는거 같은데 능선먹고 아 보급 떨어졌네 200에 200에 200 능선너머에 우리 바로 앞에 엽 엽 일단 얘 닦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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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됨 응 닦고 가야됨 얘 거슬림 아 냉선 애매하게 잡히네 가야됨 가야됨 집 쪽으로 온거 붙은거 같은데 어 집 2층 보인다 아닌데? 어 집 2층 맞음 어디요? 280 아 확인 그 비행기 붙어있네 비행기 박혀있는 집 2층 왼쪽 창문 가서 잡죠 제가 제가 붙은 1층 1층 오른쪽으로 나갔어요 오케이 그래도 이제 붙듯 왼쪽으로 좋을게요 제가 아 얘 왜 안들어가냐 1분 남음 1분 남음 12명 남았고 10명 그중에 1명 얘 얘 안 닦고 가면 귀찮아져 진짜 귀찮아져 좀 더 라인 앞으로 당기죠 아 얘 뒤잡히면 힘들어야 되는데 왜요? 먼저 가있을까요 제가 음 아 근데 이거 올라가다가 쟤한테 통수 만질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능선이도 저기 있을수도 있음 있을거같은 원패물 없이 싸우면 질거같은데 2대1도 일단 먼저 올라가보요 여기 대충 저거 안보임 여기 대충 저거 안보임 집에 저기있는거 같음 집에 저기있는거 확실한거같음 집에 저기있는거 확실한거같음 리핑싱 아 내가 봐주고 싶은데 안사 안나옴? 안나옴 오우 M24 집 바로 앞에 M24 있음 자기장 안아님? 크게 돌아서 나온거같은데 지금 자기장 못버틴 먹으면서 진짜 절대 못버틴 구상이 막 10개 있는거 아니야? 집집집집집 1층 집안에 있음? 들어갔어요 왼쪽 나왔다 바로앞삼자 안에 오케 스맥다운 1층 하네 1층 센터하네 이거 10초라서 빨리 정렬어가야됨 그냥 오른쪽으로 달리죠 능선재도 저기있을거같음 나왔다 다운 달리죠 4명 1명 1명 M24임 이 자리 왜이렇게 안좋냐 어 우리자리 너무안좋다 제 방에서 220에 1명있어요 오케 1명발견 백.. 180도 1명발견 바로기절 기절 와 여기 자리 마지막 자리가 너무안좋다 반대편에 2명 S방향 그쪽에 1명있고 S방향 한 명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쪽 한번 보세요 그쪽 먼저 보세요 어디기절임? 내려오더네 아랫다운 아래요 내려오더네요 오케오케오케 24초임 그쪽 보고있으세요 제가 이쪽 볼게요 15초 돌아서 이미 내려갔네 여기 내려가면 자리 진짜 안좋아 5초 자기장 오고있고 오른쪽 먼저 보세요 오른쪽 먼저 보세요 저 드롱 쟤 못벼쳐 쟤 못벼쳐 뭐야 자기장아닌다 쟤 쟤 죽어 뭐야 저희 안에서 지금 계속 쏘고 있던거임? 안나오고 응 안에서 안에서 계속 썼던거예요 그냥 고춧가루 뿌릴라고 작정을 했구만 여하튼 쟤쟤 쟤